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설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이고 이 시험이 어떤 출제 경향 속에서 출제되었는지는 이 앞에 있는 총평편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쉽다, 쉽다, 참 쉽다의 끝판왕이었던 4월 학력평가생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살펴볼 건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거 강의를 하는데 최소 몇 분 정도 넘겨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오늘 그거를 정말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번부터 역대급으로 이 정도로 쉽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씩 웃으셨겠죠. 그렇죠? 1번 먼저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보고서의 1부분이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찾아서 설국입니다. 설국, 눈의 나라라는 거네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라고 했네요. 엄청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서부 산간지대 그래서 북서계절풍과 그 다음에 산맥의 영향으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이런 데서는 무슨 가혹이 나타나느냐 당연히 문제 풀 땐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조금 더 변형되어서 나올 법한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본이 이렇게 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옵니다. 북서계절풍 자 이 북서계절풍이 따뜻한 동해바다를 지나서 와요. 한랭한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온 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지나오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한 바람이 일본으로 왔는데 일본이 이렇게 높은 산지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 산맥 쪽을 오게 되면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기온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바에 따라 지형성 강수라고 할 수 있죠. 지형성 강수 또는 지형성 강설 지형 때문에 내리는 비 또는 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도 동계올림픽 몇 차례 열었잖아요. 나가노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도 학생들은 좀 이렇게 웃으시죠. 엄마가 많이 나니 어디 나가노 이랬는데 나가노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사실 동계올림픽을 열기도 굉장히 수월한 조건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데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적당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집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일 번은 네 왠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한 입장인데 이 정도에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자 요거는 툰드라 기후 같은 데서 특히 북극해죠. 일시적으로 북극해 쪽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거하기 위한. 이게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얼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돈 모양으로 쌓아 올린 집이죠 그렇죠 임시 거처입니다 이글루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번은요 요거 사막 쪽에서 볼 수 있는 흙벽돌 집이죠. 자 요거는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었나요 작은 창문 두꺼운 벽 이거는 바깥에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뜨거워졌다가 또 되게 추워졌다가 그걸로부터 최대한 단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가 적게 내리니까 지붕은 평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골목이 좁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유는 서로서로 그늘지게 하고 서로서로 모래 발음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합장가옥. 가시오즈 쿨이라고 합니다. 합장가옥 합장이 뭔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대한 이렇게 해서 쌓여도 바로 탁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 생각보다 두툼하게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눈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면 밑으로 툭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광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밑에 경고 간판이 붙어있다고 했죠 낙설주의. 이렇게 보다 와 여기 지붕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데 눈 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 4번은요 요거 주로 열대우림이나 아니면 몬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고상가옥. 고상식가옥.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뭐야 주로 BS기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몽골의 게륵 중앙아시아의 유르트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동식가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 너무 쉬운 문제니까 요까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해안지형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분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지형을 그림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일단 여기 있는 지형이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A는요. 바다 바로 안쪽에 지금 호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길쭉한 퇴적지형에 의해 가지고 바다와 어느 정도 분리된 호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석호라고 하는 거죠 석호. 그 다음 이거는 원래는 섬이었을 것 같은데 육지와 요기 있는 이런 퇴적지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섬이죠. 그래서 육지와 연계된 섬 육계도. 그 다음 C는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나요 사빈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뒤에 있는 언덕 부분 거기에 지금 나무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C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거는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이다. 해안 사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D는요.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좀 평평하게 생긴 곳이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해안에 계단 모양의 언덕이 있다. 해안 단구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E는 파도가 계속 깎아가지고 지금 평평하게 만든 곳이죠. 요거는 파식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절벽 부분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해식에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의해서 침식되어 형성된 절벽에 짜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다섯 개의 지형을 알아냈고 그러면 촬영 장면 볼게요. 해수와 담수가 만나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 해수와 담수는 여기 하천으로 흘러오는 이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뭔가 만나는 곳에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해당될 수 있냐면 이거 해당될 수 있어요. 담수가 오죠. 해수랑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중간한 염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많이 형성된 후에 그 앞을 파란과 연합류의 퇴적작용으로 사주가 가로막아서 형성된 지형. 요게 바로 뭐다? 석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님의 모습. 이 방풍님 여기 딱 있잖아요. 방풍님이 뭐예요?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들이란 뜻이고 또는 방사림이라고도 해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들이란 뜻인데 삽인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언덕 모양의 퇴적지형. 그런데서는 뒤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모래바람이 날려오니까 그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들을 인공적으로 많이 심어놨다라는 거죠. 요거는 C. 그다음. 농경지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현재 주민의 모습. 집안의 융기 등으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지형. 요걸 뭐라고 해요? 해안단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해안단구는 선생님이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려면. 파식대가 융기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파식대가. 융기에서. 형성되는 지형이 일단은 이게 쉽고 간단하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사실 다른 것도 있어요. 바다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석호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매립이 다 됐다고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이 융기가 많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가 매립되었으면 평평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도 융기되면 또 평평하고 높은 계단 모양의 지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깎인 부분이 융기되었다고 있고 무언가가 퇴적되어서 평평해진 부분이 융기되었다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요 일 번의 형성 원리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해안단구. 그러면 답은 acd 순서대로 고르시면 되죠 일 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기본이었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배울 때 뭐 석호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형성된다 그다음에 뭐 해안단구는 어떤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지형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고대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기본 내용이 응용된 문제 그다음 삼 번 갑니다. 자 화폐로 살펴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 여러 개의 힌트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주고 그 나라를 고르는 거 이만큼 사실 쉽게 출제되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 한두 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힌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탁 찾아내는 거 쉽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어떤 화폐가 있는데요 자 이 화폐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게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네요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힌두교 사원이 표현돼 있다 힌두교를 믿는 국가다라는 거죠 힌두교를 주로 믿는 국가 어디 인도와 네팔 정도가 있었죠. 자 또한 화폐의 뒷면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형성된 산맥 이게 뭐예요 히말라야잖아요 히말라야. 그리고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야크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그 검은 야크 그거 이렇게 광고에서 좀 보셨을 건데 얘네가 다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건 여기 에이 네팔이 되는 거죠 네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화폐에는 인카문명의 유적지인 마추픽추가 그려져 있다 마추픽추 하면 당연히 딱 일로 갈 거 아닙니까 손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초 컷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인카문명의 유적지 마추픽추 이곳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여 형성된 산맥 이게 바로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건 안데스 산맥이 있죠. 그리고 마추픽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안데스 산맥 쪽에 쿠스코라는 도시 그 인근에 있는 마추픽추라는 유적지 그럼 요건 바로 뭐다 페루가 된다라는 거죠 페루. 자 그러면 b가 뭐예요 요거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멕시코. 답은 ad 그래서 이 번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사 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국식 메이크업이 여러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네 선생님도 사실 ebs를 하기 전에는요 화장이 뭔지도 몰랐고 뭐 꾸미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머리 스타일링도요 그냥 이렇게 깍두기처럼 짧게 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시절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이미 우리 남자가 화장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흔해졌지만 옛날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한 수천 번은 했겠더라고요 화장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한국의 화장품들이 보다 보니까 질은 좋고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 또 한국식 메이크업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고 약간 사람을 조금 돋보이게 해주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도 분명히 아시아계 뭐 여자나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화장이 굉장히 진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눈 코 입이 과장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한국식 화장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보여요.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식 메이크업 기법을 다룬 콘텐츠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으며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뭐 이사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막 뭐 메이크업 하는 이거를 막 보여주고 그래서 얼굴 반해가지고 이쪽만 하고 이쪽 안 하고 이래서 막 비교도 시켜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경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더 강화된다는 것은 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자 니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자 한다고 그러면 비자 받아야 돼 비자 받는 데는 몇 날 며칠 걸려 그리고 너 서류 엄청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너 이거 딱 받아가지고도 뭐 증빙 서류 굉장히 많이 내야 돼 이런 단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통신도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의 역할과 의미가 훨씬 더 약화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언가가 곧바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요 이런 거 다 누군가가 검열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실정이 맞다 그러면 내보내주고 아니면 다 이렇게 차단 처리 시켰을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A사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미국 프랑스 등의 연구센터 중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나라의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분업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국제적 분업이 뭐였어요?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연구소는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이런 데 있고 또 공장은 중국에 있고 화장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본사와 공장과 연구소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공간적으로 멀리서 뚝뚝 나눠 맡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적 분업이라고도 하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국제적 분업이라고도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이 기업은 국가별 기후문화 등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였고 이것은 지리정보 유형 중 공간정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화 지역화 플러스 지리정보 내용이 같이 합쳐져서 한 문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나라의 기후문화 모두 그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공간정보는요. 그 어떤 지역이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특성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속해 있는 성질 속성 정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타이에선 덥고 습한 기후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크림 제품을 출시하여 이것은 그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다. 자 모두 똑같은 크림을 만들어내면 사실 우리같이 좀 겨울에 춥고 건조하면요. 좀 더 이렇게 유분기가 많은 끈덕끈덕한 이런 거 발라줘야 좋잖아요. 저 근데 이거를 열대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땀 흘리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우유빛 국물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려한 다른 제품이 출시되어야 할 건데 그거는 현지 사정을 잘 고려해서 하는 것. 그걸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5번 가봅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분이다. 가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어제오늘이거든요 어제오늘에 그 일본이 후쿠시마에 그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엄청 시끄럽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붕괴할 일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시뮬레이션으로 한 영상을 선생님이 봤는데. 뭉굴 뭉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희석이 돼서 나중에 이까지 돌아오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어쨌든 이게 돌아서 희석이 되어서 오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해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흐름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바다로 유입된 우리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 이런 거는 물에 가벼워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에 거대한 섬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만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몇 배 이상의 엄청 큰 규모로 쓰레기 섬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문제다 해양 쓰레기. 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환경운동가는 이것의 주요 집적 지역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할 거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나라로 인정해 달라 여건과 화폐를 만들어서 국민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건에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고통받는 여기 보시면 지금 거북이도 있고요. 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흐흐흐 하는 이 있죠 약간 물개 같은 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독수리 같은 애도 있고요 여기에 고래 같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부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 먹고 이렇게 배 아파서 죽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부터 올게요 람사르 협약을 준수하여 습지를 보호한다 이건 말 그대로 습지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사막 주변의 녹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는 사막화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과 비닐의 사용량을 줄인다 그래야 바다로 유입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가 네 뭐 있는 거는 걷어내야 되겠지만 더 커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염화 플로리나 탄소의 사용량을 줄인다 이거는 오존층 파괴하고 관련돼 있죠. 그다음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열대림 파괴를 막는다 열대림 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6번 가봅니다 지도는 북부 아프리카일 때 가에서 다 기후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막 스텝 지중해성 기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안 줘도 되거든요 괜히 주니까 문제가 더 쉬워지잖아요 사실 그거 안 줘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에서부터 기후 지도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이 이제 알제리고 맨날 여기에 알제리 수도 어딘지 알제 이거 해서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다음 여기가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사막 기후가 나타나고요. 고거의 가장자리 부분이 무슨 기후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a는 이집트 쪽에 있고요 이런 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나일강 연안이 되겠죠 나일강 주변. 그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 원래는 초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사막화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헬 지대죠. 자 1번 갑니다. 가에서는 수목 농업이 이루어진다. 여름에 덥고 건조하니까 수목 농업 이루어지죠. 그다음 나는 다보다 단위 면적당 가축 사육 두 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나는 요거네요 그다음에 다보다. 가축 사육 두 수 어때요 이쪽은 사막이니까 진짜 사막에서 이렇게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동물들 아니면은 좀 데리고 다니면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풀이 있는 거잖아요 풀은 그래도 초식 동물 어지간하면 이렇게 뜯어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유목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 틀린 거죠 그렇죠 요게 많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 다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고 했는데 다는 사막 그다음에 가는 지중해선 기후 사실 이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요쪽에 많이 몰려 살 수밖에 없죠 여기가 사람 살기 제일 좋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다음. 에이 지역에서는 외래 하천을 이용하여 대추야자 밀등을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집트는요 국토의 전부 다 사막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우리나라 국토는 진짜 버림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다 사막 기후일 수가 있어 근대 신이 내린 축복이 한 줄기 촥 흘러가고 있었으니 그게 무슨 강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옆쪽에서는요 나일강 물을 끓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각주가 엄청 크게 펼쳐져 있어요. 이 삼각주는요 물줄기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러 가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 주변에서 전부 다 물을 끓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 보면 이런 데는 다 누런색이고 요기만 녹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농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은 나라가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하천을 이용하는 거 맞죠 여기서 외래 하천은 뭡니까. 습윤한 지역에서 내린 빗물이. 건조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건조한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천이 발달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건조하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큰 물줄기가 있다고 이거는 저쪽에서 내린 빗물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거야 이 하천의 물은 바깥에서 왔어. 그래서 입원 환자가 있고 외래 환자가 있듯이 이것도 외래 하천이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왔다라는 뜻 그 다음. 자 비에서는 오랜 가문과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일단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은 원래 비가 적당히는 왔는데 그조차도 잘 안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싹 다 뜯어먹이니까 사막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 이 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칠 번 갑니다. 그래프 에이에서 c 화성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유 석탄 천연 가스. 자 여기 보니까 국가별 소비량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돼요 이산화탄소는 누가 제일 많이 배출하나요 석탄이 제일. 오염물질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석유는 사실 석탄보다는 덜 나온다고 해도 석유는 전체적으로 총량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천연 가스. 자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별 소비량 비중 볼까요 여기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50% 부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이 50% 뭐예요 석탄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쪽에 미국도 좀 있고 인도가 또 꽤 높은 비중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b b를 보니까. 지금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있습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뭐 인도 러시아 다 어느 정도는 써요 그렇죠 근데 c를 볼게요 c를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 러시아가 이거 이거보다 이걸 훨씬 더 많이 쓴대요.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천연 가스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있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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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a는 신생대 3기 층에 배사 구조에서 주로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신생대 3기 배사 구조 요기에 매장되어 있는 게 주로 뭐였나요 석유와 천연 가스 요런 게 있는 거죠 석탄은 뭐였어요 이거는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b는 냉동 액화 기술을 개발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뭐에 대한 설명 천연 가스에 대한 설명. 왜 가스는 기체라서 부피가 너무 큰데 이거를 영하 162도로 냉각을 시켰더니 육백 분의 일로 줄어들면서 액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저장하기에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운송하기에도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영하 162도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배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후로 많이 쓰게 되었다. 그다음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됐다. 산업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석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안 맞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수송용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은 사실상 석유잖아요. 석탄은 요즘에 우리가 무슨 증기기관차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 진짜 완전히 흑백 영화 이거에서 보면 뭐 찰리 채플린 같은 이런 거에서 증기기관차 가는데 옆에서 막 삽으로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활어 같은 데서 퍼 넣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사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송용으로 사실 석탄이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석유는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b가 더 높고 그다음에 b는 c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누가 높았나요 석유가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 석탄이고요 그다음 천연가스고요 그다음 더 써보자면 수력과 원자력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자료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네 쏘쏘한 정도였던 자 그다음 8번 갑니다. 기후 문제 중에서도 요 정도면 거의 이제 그 고위 학평 정도에 나올 법한 고정도 난이도예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월 기온은 일단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몇 도 끄기? 욕하지 마 3 끄기로 했었죠. 십팔 도와 영하 3도 요렇게 끄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뭘 찾아요 최한월 평균 기온을 찾아요. 이게 모두 다. 십팔 도와 영하 3도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후가 된다 온대 기후 c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에서는 지금 편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밑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무슨 기후가 나타났냐. 여기는 프랑스에서 중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게 바로 수도인 뭐다? 파리 자 요거는 cfb 서한의 양성 기후 나타나죠. 그다음 요거는 에스파니아에서 완전 남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말라가라고 있어요. 자 이쪽은 어쨌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에 가까운 쪽. 그다음에 여기 이건 뭐예요 늘 많이 나왔던 칭다오 네 그러면 칭다오고요. 자 얘는 뭐 무슨 기후 cw 기후가 나타났죠. 우리나라 뭐 중부지방 이런데도 다 cw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거 비가 늘 고르게 온다는 거죠. cfb인데 정말 비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십이 도를 끄면 대략 요 정도 되거든요. 최난화 평균 기온이 이십이 도 반드시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나를 보니까 겨울에 비가 적게 왔어요. 그렇죠 여름에 많이 온 거죠 이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칭다오 그다음에 다는요. 겨울에 오일에 많이 왔고요 여름에 훨씬 적게 왔어요 그렇죠 요게 편차 그래프니까 어쨌든 보세요 월강 수량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그 값만큼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평균보다 높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에 건조한 기후 바로 뭐 c s 요거는 cw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은 다 했고 1번부터 봅니다. 가는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요거 대륙 서안이죠 요거 동안이죠 요거 서안이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건 이거고요 이건 여름에 많고 겨울에 적잖아요. 자 여기서는 다 지금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1월이 당연히 이제 겨울로 나타나긴 하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헷갈리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온이 높은 쪽이 여름이고요 기온이 낮은 쪽이 겨울인 거예요 틀렸고요 그다음 가는 나보다 하천 수위의 계절별 변동폭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변동이 될 게 많이 없죠 그렇죠 늘 1년 내내 비슷하게 오니까 근데 나는 이때 많이 오고 이때 적게 오니까 변동폭이 크겠죠 요거 반대로 됐고요. 그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는데 연교차 어때요 최난월평균기온에서 최난월평균기온 빼면 돼요. 이 사이 간격만큼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요기에서 요사이 간격만큼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대륙 동쪽에 있는 온대기후 그다음 다는 가보다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연중 편사풍의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름과 겨울에 각기 서로 다른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계절풍 근데 이거는 어때요 자 여름에 이렇게 고온 건조한 이유는 뭐였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은 얘가 편사풍대에 속해가지고 편사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은 다 지중해성 기후가 맞죠 답은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문제 치고는 평이했던 수준의 문제 자 그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이거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거랑 사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5초 컷 하시죠 네 유럽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원주민의 에버리지인이 답 나왔어요 벌써 뭐예요 호주 끝 자 백호주의를 내세운 유럽인들은 문명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의 자녀들을 부모들에게서 강제로 분리시켜 백인들의 집에다가 이렇게 강제 입양시켰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들을 분리해가지고 백인의 집에 이렇게 보내면 걔네들이 원주민의 언어도 잃고 그 영어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백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이런 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주민의 문화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원주민들을 굉장히 좀 탄압하고 억압했다라는 거죠 20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차별을 받은 희생자들을 도둑맞은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계속 무시해오다가 2008년에 도둑맞은 세대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들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와 이게 2008년이면 호주의 역사가 뭐 아주 길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짧지도 않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한참 뒤에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호주 골라 보시면 됩니다 호주는 여기서 너무 티나잖아요 여기 있는 D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고 여기 있는 A는 인도 B는 타이 C는 베트남 그 다음에 E가 뉴질랜드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갈게요 가에서 다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고지도 문제 늘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앞부분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 학생들이 아직까지 그 사이탐구가 백 퍼센트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앞부분은 그래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생님이 반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원래는 이제 생활과 윤리 이거를 하다가 그게 자기랑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했던 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제 경제를 이제 1단원을 보고 시험을 쳤대요 네 그런 식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3월 4월은 쉽게 출제를 해도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거죠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자 가는 무슨 지도 알이드리시 지도 그 다음에 나는 프톨레마이어스의 세계 지도 다는 TO 지도 자 그럼 볼게요 기역 가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는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메카가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히 이슬람교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자 이 지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공 모양의 구를 어떻게 하면 평면으로 펼 수 있을까 이거를 고안하다가 여기에다가 원뿔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림자 같은 걸 따서 그리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 이 꼬깔 모양을 탁 펴게 되면 이런 식의 지도가 나오게 되네 그런 원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공 모양의 지구를 평면으로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고안을 내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구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는 지도의 위쪽이 뭐였죠 남쪽 이거는 동쪽 얘는 그냥 북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설명했고요 가에서 다 모두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다 지중해 어디 있게요 요기 있는 거죠 요기 지중해 요거는 왜냐면 이게 남쪽이니까 여기가 유럽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그다음 나에서는요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니까 요게 지중해 여기서는요 메디터레이니언 씨 나와 있죠 그렇죠 요게 지중해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가운데 들어가 있고 파라다이스가 저쪽에 있어서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네 니은과 리을을 골라 사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꾸려져 있어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 11번 가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런 문제 늘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항상 어느 나라가 나와 있는지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선진국인 독일 주로 선진국 낼 때 독일 아니면 프랑스를 제일 많이 내요 왜냐면 걔네들이 좀 이렇게 선진국스러운 인구 구조가 잘 반영되어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름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아프리카의 백 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근데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 때부터 이제 잘 학습을 해보신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선생님이 a b c d e f 해가지고 쭉 알파벳으로 연습할 수 있는 지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이거 무슨 나라 이거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좀 잘 학습을 하시는 학생들이 요거에 좀 자신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나라 이름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기서부터 해볼게요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 있는 나라들이 은근히 나옵니다 물론 나라 이름을 꼭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나라 이름 정도 알아주면 더 좋죠 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렇게 보고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인구의 자연 증가율 보겠습니다 자연 증가율이 요게 이제 최근 거네요 최근에 요게 가장 높았고 요게 그 다음이고 얘는 마이너스네요 자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높다는 거 어쨌든 태어난 애들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태어나는 애들이 요만큼 죽은 분들이 이만큼 그렇게 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런 나라는 저출산 고령하고 굉장히 심한 선진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가로축은 순이동률이에요 자 순이동률 뭡니까 전체 인구 분의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곱하기 천입니다 어쨌든 순이동률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 나라다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든요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자 독일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인구의 이 자연 증가율이 조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근데 이 순이동률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조금 더 남을 정도의 인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아주 살짝씩 인구가 불어나는 나라예요 그거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채워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요 보니까 최근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좀 높았다가 많이 낮아졌는데 순이동률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많이 들어올 만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어요 돈을 돈 벌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요거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가는 어때요 태어나기는 무진장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무래도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 나가거나 뭐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즉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게 말리 자 기역 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땡 아프리카 그 다음 가는 나보다 80년에서 85년에 인구의 순유입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80년에서 85년 이겁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사우디는 이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인구의 순유입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자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말리를 보니까 사우디는 순이동률이 훨씬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말리는요 훨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순유입은 사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더 많은 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순유입이 더 많다 요건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사우디는 독일보다는 늦은 건 맞죠 그렇죠 독일은 선진국이냐 빨랐고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2010에서 2015년 합계 출산율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고 여긴 출생률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독일이 낮고 요것도 맞는 설명이죠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골라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항상 많이 나왔고 최신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잘 봐주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볼까요 다음은 학생과 교사가 어떤 지형에 대해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의 일부이다 가 지형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오른 것은 이런 스무고개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늙었죠 그래서 라떼 이즈 홀스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스무고개 세대는 아닌지라 이 문제를 자꾸 내시는 분들이 조금 선생님보다는 더 연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스무고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무고개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문장을 냈을 때 그 답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 이거 이런 거야라고 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아니라고 그럼 이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적게 물어보고 맞추면 그 사람이 승자인 거고 많이 물어보고 맞추면 사실 그거 누가 못 맞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게 물어보고 맞추는 이런 놀이였던 거죠 선생님도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해한 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에서 발달합니까 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대요 그럼 이거는 건조한 기후고요 그런 데서 발달하는 지형이니까 이거는 건조 지형이 되겠죠 그다음 유수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겁니까 아니래요 그다음 바람의 퇴적 작용이 지형이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바람의 퇴적도 아니고 유수의 작용도 아니고 나머지 건조 지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이게 뭡니까 버섯바위 이거는 뭐의 무슨 작용 바람의 침식 작용이죠 그다음 2번 이거는 뭐죠 선상지 이거는 유수의 흐르는 물의 퇴적 작용입니다 사막 쪽에서는 비가 잘 안 오지만 그래도 1년에 간간히 비가 내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많이 쓸려 내려와서 퇴적된다라는 거죠 3번은 뭐예요 홀은이죠 홀은 이거는 빙하의 침식 작용 자 어쨌든 건조한 지형 중에서 물과 관련된 거 아니고 바람의 퇴적이 아닌 거고 이거 건조 지형인데 물과 관련된 거 아니고 바람의 퇴적도 아니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물과 관련돼서 틀리는 거고 얘는 건조 지형이 아예 아니고 얘는 빙하 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주빙하 기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 구조 토죠 구조 토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이 툰드라 기후라서 동결과 그 다음에 융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패턴이 생긴다고 했는데 얘도 건조 지형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사구입니다 모래 언더 건조 지형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바람이 모래를 퇴적시켜서 근데 바람의 퇴적 작용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답은 일 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다음에 십삼 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딱 봐도 아마존 열대 밀림 지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열대 우림 기후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서 좀 더 멀어져 있는 사바나 기후 요쪽도요 왠지 그냥 모양상으로는 사바나일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지나가고 있다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가 뭐예요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수도가 딱 요 자리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뭡니까 보고타 입니다 보고타 버스 번호 잘 보고타 요거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고 여기 한번 볼게요 가나다가 있는데 요 보고타는 열대에서 나타나는 고산 기후 요게 나타나죠 그러면 18도를 한번 이렇게 끄어 봅니다 얘네들은 다 지금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18도를 다 넘었어요 사실 여기서 최하로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연평균 기온이 이십 몇 도가 된다 이건 사실 열대 기후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온대 기후는요 몇 도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딱 그 정도인데 십삼 도 십사도 십오 도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온대 기후의 연평균 기온이요 열대 기후는 보통 이십 몇 도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얘는 서늘해요 근데 온대 기후는 여기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나마 서늘한 게 뭐가 있어요 요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가가 열대에서의 고산 기후 그다음 나와 다는 뭐가 차이냐면 우리 열대에서는 면밀히 끌어보기로 했죠 육십 미리 요렇게 그어보기로 했죠 육십 미리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습윤하고 이것도 습윤한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육십 미리 다 넘은 거야 일 년 내내 습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고 열대 우림 기후가 되고 얘는 건조하고 습윤하고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바나 기후에 해당되고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게 이제 남반구에 있냐 북반구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알아야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수능형에 가까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찾을 수 있는 쉬운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씌웠다는 거죠. 자 가는 칠월보다 일 월에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고 했네요. 자 칠월보다 일 월에 지금 여기 보니까 가가 이거잖아요 가 그다음에 다가 이거고 나가 여기네요 그렇죠 자 가는 이건데 칠월에는 어쨌든 자기 반구가 여름이고 일 월에는 자기 반구가 겨울이고 그러면 정오의 태양 고도는 칠월에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다음에 나는 다보다 대륙성 강수일 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륙성 강수가 여름철에는 있을 건데 여기는 일 년 내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설명됐죠 그다음. 다는 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다는 저지대 쪽이죠 이것도 이것도 그렇게 해발고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해발고도가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반대로 설명했고 그다음 나 다는 동일한 대류 동일한 국가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가. 같은 나라에 묶여 있잖아요 나와 다가 이게 가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가나다가 뭔지 알면 같은 나라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 지도의 이 국경선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둘 다 브라질. 가에서 다는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참 이거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참 오답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식상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연교차가 얘네들 모두 다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일교차는 적당히는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설명했죠 답은 그래서 사 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십사 번 가볼게요. 다음 신문 기사에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하니까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나이지리아가 떠오르고 아니면 앙골라가 떠오른다는 학생들은 이제 최신 자료까지 어느 정도 확 이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근 몇 년 동안은 계속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었다가 아주 근래에 앙골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얘가 이만큼 생산했는데 약간 적게 생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앙골라가 그거보다 살짝 더 위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는 그 일등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최대 산유국은 나이지리아였다. 거기다가 이 억 명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 나이지리아. 이것도 많이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첫 줄만 딱 봐도 나이지리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 이어지고 북부와 남부 간의 민족 종교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자 북부하고 남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우리가 사례로 다룬 건 나이지리아 이게 있었죠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에 대략적인 경계부에 있기 때문에 그럼 북부는 무슨 종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그 다음에 남부는 주로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좀 아랍계고 여기는 흑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게 별로 없는데 같은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장을 이룬 산업이 바로 영화 산업이래요. 계속된 분쟁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티비에서 방영하는 영화는 주요한 여가 수단이 되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밖에서 총소리 들리고 이런데 티비를 켰더니 너무 재밌는 영화를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겠죠 그렇죠. 매년 수천 편의 저예산 영화가 제작되면서 영화 산업은 많은 일자리와 큰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국가의 영화 산업은 국가명과 헐리우드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난리우드라고 하네요 그렇죠 난리우드. 뭐 인도는 볼리우드 여기는 난리우드 오리지널 할리우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쨌든 나이지리아 고르세요. 뭐예요 여기는 a가 되는 거죠. 답은 여기는 a 1번이 되겠고 이거는 뭡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이거는 소말리아 이쪽은 마다가스카르 우리 카렌지형 그 그랑칭기 이게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온라인 비대면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화면의 일부분이다. 가기후 지역의 식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뭐 풀리면 뭐 함께 떠나봐요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갈 수가 없잖아요 상황상 그래서 어떠한 것까지 하는 걸 봤냐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다 들어오진 않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마치 이렇게 약간 좀 아바타처럼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에서 영상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여기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러면 또 거기 사람들이 댓글로 그 안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뭐 여기 계단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분이 또 알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해 가면서 나의 이 여행 욕구를 대신 만족시켜주는 이러한 상품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것까지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자 이 기후에 유목민을 찾아 떠나요 이 기후라고 했는데 유목민 하니까 BS만 떠올랐나요 근데 한번 보세요 1년 중 절반 이상이 얼어있고 술록과 함께 여기서 답 딱 나왔죠 뭐예요 툰드라 기후죠. 툰드라 기후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술록을 유목하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유목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술록 가죽을 손질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동식 가오긴 춤 이거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춤.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오로라 있습니다 오로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태양으로부터 뭐가 나가서 그게 공기의 뭐와 충돌하여 가지고 이게 완전 거의 이렇게 아름다운 녹색으로 막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거 합치면 툰드라라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한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짧은 여름 동안 키 작은 풀과 이끼류 등이 자란다 요게 툰드라 기후에 대한 맞는 설명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혼합림이 주로 나타난다. 잎이 넓은 나무도 자라고 잎이 침처럼 된 나무도 자라고 그런 건 어디일까요 딱 우리나라 같은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자 대략 쾌펜의 색의 기후 분으로 온대와 냉대를 구분해 보면 대략 이 정도가 돼요 여기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요 즉 우리나라는 온대 중에서는 가장 추운 쪽이고 냉대 중에서는 가장 따뜻한 쪽 그거의 경계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완전 시베리아 같은 냉대 지역에서는요 침엽수 위주로 자라는데 우리 지역은요 이거 두 개에 사실상 점이 지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대에서 자라는 나무와 냉대에서 자라는 나무가 모두 함께 분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수종이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다층 수풀 이룬다 요거 주로 열대우림 아니면 이제 일부 몬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열대림이잖아요. 이잖아요. 그다음 키가 큰 풀이 자라는 초원에 관목이 드문드문 분포한다 키가 큰 풀 장초죠. 키 작은 나무 관목이 듬성듬성 있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소림 장초. 요거는 무슨 기후. 사바나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는요 이제 온대와 냉대의 저미지대 쪽 이런 데서 호남님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어떤 지형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서 C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요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 사진 그대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요거 바로 뭐예요 우리 루어핑이라는 중국의 한 곳이었었죠 자 이쪽에 이렇게 밭인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푹 꺼지는 이런 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돌리네잖아요 돌리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동굴 속에 이렇게 막 진짜 무슨 이빨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석회암이 깎여가지고 동굴이 되면 석회 동굴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위에서 매달려 내려오면 종류석 밑에서 올라오면 석순 이거 두 개가 만나다 보면 석주가 되는 거였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석회 동굴 그 다음 여기는요 꿰일린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뿡긋뿡긋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 요런 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탑 카르스트 지형이죠 탑 카르스트. 자 어쨌든 얘네들 모두 다 기반함이 무슨 함석이어야 돼요 바로 석회암이어야 돼요 석회암. 이것이 녹아서 침식되어야 돼요 용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형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카르스트. 자 그러면 기억합니다 a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무슨 돌리는데 화구의 함몰이야 이러니까 너무 정답이 아닌 것도 티가 팍 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칼데라는 뭐였어요 화구가 함몰이 된 거야 밑에 용암이 이렇게 많이 분출해서 사라졌다 보니까 밑에 빈 공간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푹 함몰돼서 주저앉아가지고 형성된 거대한 분지 이거를 칼데라 분지라고 하고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 칼데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에스파냐어로 솟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다음 b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서 깎여 나갔을 때 이런 동굴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지하수. 그 다음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이거 지금 용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배웠던 종상화산 또는 용암돔 이거나 헷갈리는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종상화산. 또는 용암돔. 그 다음 a에서 c는 건조 기후 지역보다 습윤 기후 지역에서 잘 형성된다 건조한 쪽이나 한랭한 쪽에서는요 물리적 풍화 작용. 요게 활발하고 습윤한 기후 지역 이거에서는 뭐 화학적 풍화 작용 요게 활발하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역 아닙니까 왜 빗물에 석회암이 이렇게 녹아요 그렇죠 용해잖아요 녹으면서 이렇게 깎여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화학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있는 풍화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따뜻하면서 습윤한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골라 사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카르스트 지역에 대한 기본 설명이죠. 그 다음 십 칠번 또 와요 너무 쉽습니다 자 네 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입헌 군주국이다 앵글로 섹슨족 나왔죠 그리고 민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네 여기 영국이죠 영국 영국은 크게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그래서 영국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요건 약자인 거고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드 노르던 아일랜드 이렇게 길거든요 이게 자 얘네들이 어쨌든 연합해서 만든 왕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에잇 영국이죠 그 다음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역으로 나뉜다 두 지역 간 경제 격차와 언어 갈등으로 플랑드르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요건 어디죠 요기 있는 나라 바로 벨기에죠 벨기에 벨기에 북부지역인 플랑드르 그들은 플란데런 이렇게 많이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어식으로는 플란데런이 맞는 거고 플랑드르는 이게 프랑스어식 이런 발음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네덜란드어 요거는 북부지역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어 요거는 남부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사실 민족도 다르고 너무 달라 우리는 분리 독립할래라는 겁니다 누가 얘네들이 그러면 요거 어쨌든 벨기에 대한 설명이죠 C는 에스파니아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 자 요렇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네 A B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십팔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두 식량 작물의 아시아 대륙 내에 지역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사실 요거는 조금 자료가 그래도 아주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거를 두 개 중에 하나임이라고 했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가 답이죠 확률 오십 퍼센트 짜리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 미라고 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고 어쨌든 아시아를 지역별로 쪼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서남아시아에서도 조금 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조금 있고 동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위주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요거 못 보고 이것만 보면 이거 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동남아시아도 쌀 많이 하는데 이거 거의 제로잖아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밀이라는 겁니다 밀 자 밀은 좀 더 건조한 데서도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완전히 다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다 동아시아에 중국에 북부 지역도 조금 서늘하고 약간 비가 적게 오는 데고 남부아시아에서도 이제 인도 서북 쪽에 있는 펀자브 지방 이런 데도 비가 적게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밀을 많이 제외하더라 이쪽은 어때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서는 사실 키우기가 어렵죠 왜냐면 건조하니까 근데 이런 데는 되게 덥고 습한 데가 많아가지고 벼농사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쌀이 됩니다 특히 남부아시아는 인도와 그 주변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이거 뭐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다음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의 최대 수출국은 오세아니아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미래 최대 수출국은 어딘가요 이건 확실히 오세아니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꾸준히 1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1위로 나온 이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로 보나 이거로 보나 여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고 했는데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여름에 고온 다습하니까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밀은 쌀보다 국제적인 이동량이 어때요 많습니다 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고 많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아시아 쪽에서 주로 재배되고 아시아 사람들을 주로 먹어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이 이동될 건 아니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하다라고 했네요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한 거 이거는 뭡니까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연결됐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연결해서 삼 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유월 구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자료 더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맞혔다고 뭐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충분히 그 어려운 자료를 분석하는 그 감각을 키우실 것을 권해드려요 굉장히 다양한 어려운 기출 문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십 구 번 볼게요 한랄 와 첫 단어 딱 보고 바로 저 이슬람교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 나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서의 종교 비율 나오고 어렵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그냥 기본 내용이네요 그죠 한랄은 식품 성장 기업 성장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 신자들은 뭐예요 당연히 이슬 남겨줘 종교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코란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신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하람 음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달리 먹는 것이 허용된 음식이 한랄 음식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선생님 반 그 예전에 성은 밝히지 않고요 이름이 하람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야 너 먹지마 먹지마 이랬는데 그 학생은 또 실제로 좀 이렇게 포동포동한 편이었습니다 하람은 금기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한랄은 먹을 수 있는 것 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약간 이렇게 그 재료가 눈에 보이는 음식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볶음 같으면 돼지고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과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가공된 식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 안에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슬람교 신자한테는 그러니까 한랄 인증이라는 이 마크가 딱 붙어 있는 거면 우리가 이거 먹지 못하는 것들은 다 뺏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만들었어 너네가 이 마크만 믿고 안심하고 먹어도 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종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자가 많아 판매 시장의 규모가 크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의 한랄 인증은 큰 걸림돌이다 한랄 인증의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다른 고기는 먹어도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축이 된 것들 그 나름의 인증되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뭐 알라에게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죽이고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잡은 다른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막 죽인 그런 다른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이 절차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글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한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위생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져서 이 종교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우리도 뭔가를 먹었을 때 이게 그래 뭐 식품으로 나온 건 알겠는데 진짜 유해하지 않은 것들만 들어가 있는 건 맞아 이런 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 마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크가 붙어 있다면 내가 꼭 뭐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믿고 먹을 수 있겠지 훨씬 더 까다롭게 검증을 한 거니까 라는 믿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글이네요. 자 민족 종교에 해당하나요?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죠. 십자가와 종탑이 대표적인 경관인가요? 크리스트교죠. 부타가야와 룸비니가 대표적인 성지인가요? 불교죠. 자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부타가야죠. 그래서 깨달음이 사실 이 종교의 시작인 거기 때문에 부타가야가 중요한 성지이고 룸비니는 뭐야 요거는 태어난 거 탄생지입니다. 어쨌든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종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종교가 대표적 요런 성지들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불교이고 그다음 사원에는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이런 건 다 신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힌두교. 근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대표적인 유일신교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성지를 향해 예배를 해야 한다. 다섯 가지 꼭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루에 다섯 번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 이거죠. 답은 오 번이 되겠네요. 쉬웠고요. 마지막 이십 번 문제 요것도 쉽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두 도시 볼게요. 월스트리트 월가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 자유의 여신상 브로드웨이 이건 뭐예요 뉴욕이죠 뉴욕. 그다음 북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국가의 수도이다. 원주민의 고대 유적과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도시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여기 딱 보면 멕시코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멕시코의 약간 남부쪽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멕시코 시티. 사실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왜냐면 멕시코에 점 찍어놓고 이 나라의 수도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죠. 네. 자 그러면 갑보입니다. 가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위치합니다.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거의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유럽연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리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쪽이 더 높겠죠. 이게 선진국의 그것도 대표적인 세계적인 도시니까. 가는 나보다 세계 500대 기업. 다국적 기업의 본사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국제적인 경제 금융 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 나는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세계 도시입니다라고 했는데 뉴욕 런던 도쿄 이런 건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멕시코 시티는 어때요. 이거보다는 낮은 등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갑과 병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의 쉬운 문제들이 많았던 이 4월 학력평가 쭉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쉽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잘 학습이 안 돼 있어서 한 두 개 틀렸어요 세 개 틀렸어요 이런 학습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세요. 내가 이거 왜 이거 틀렸지 이런 후회가 되실 정도로 그런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틀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인생과 함께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도 또 수능 특강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또 다양한 강의들을 또 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요긴한 이런 지식들 그리고 스킬들 얻어갈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수능 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쌤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들을 해설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